김성은, 도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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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인 내 비행기는 어디가 있는거야? 저기가 있네. 버스카고 행기카고 티어? 코리안해요 티어? 코리안해요 이 기사는 비행기를 어디다 갔다가 주차해 놓은거야? 도대체가 버스 타고 찾아가게 된거네? 우측에 있구나 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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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주에서 제주부리게 맹거는구만 김 기사가 오늘은 비행기를 여기다 대놓는 바람에 버스 타고 왔어요 제주 오마이갓 저기 있네 제주 오우 여기 있어요 제주 방공 어? 좀만 기다려 내가 올라갈게 네? 여기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저거 왜 이렇게 짠거 아니었어? 아 내려올 때처럼 전만한 비행이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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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